안녕하세요. 쥐입니다. 6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록밴드죠. 오늘은 비틀즈의 Let It Be를 준비했어요. 비틀즈 멤버 폴 맥카토니가 노래를 만들고 불렀는데요. 폴이 힘든 상황일 때 돌아가신 엄마 메이가 꿈속에 나타나서 Let It Be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꿈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Let It Be는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리대로 하세요. 등등 억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두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죠.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파인드와 마이셀프는 연음이 되어서 파인드의 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파인드 마이셀프 마이셀프와 인도 연음이 되어서 마이셀프인 타임즈 어브는 타임즈 어브가 되었네요. 파인드 마이셀프 인 타임즈 오브 트러블 파인드 마이셀프 인 타임즈 오브 트러블 When I find myself in 타임즈 오브 트러블 Meri comes to me Costa ME는 나에게 오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문장 길어서 문장을 두개로 나누었는데요. 이 문장 뒤에 스피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메리가 말하면서 나에게 온다 라는 뜻인데요. 좀 더 쉬운 예문을 보실까요? She came to me eating an apple. 사과를 먹으면서 나에게 왔어. He came to me talking on the phone. He came to me talking on the phone. 그 남자는 통화하면서 나에게 왔어.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요즘 우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해져 있죠? words. 그런데 여기서는 was라고 발음하는데요. 영국식 발음은 are 발음을 보통 하지 않아요. 그래서 was of로 발음이 됐는데요. was of, was of로 발음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let은 뭐뭐하게 놔두다,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Let me think. 나 생각 좀 해볼게. Let me think.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알려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알려줘. 은혜적인 방황이나 희망이 없는 삶 등등을 은혜적인 표현으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Right in front of me에서 연음으로 인해서 right의 t와 front의 t 발음을 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Right in front of me. Right in front of me. Right in front of me.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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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퍼, 속상하기다 라는 뜻이죠? broken hearted, 단어 뜻 그대로 하면 깨진 마음을 가진 이란 뜻인데요. 즉, 마음의 상처를 받은, 가슴 아픈 이란 뜻이에요. broken hearted가 broken hearted로 발음된 거 들으셨나요? 모음 플러스 rt 플러스 모음일 경우에는 hearted라고 하지 않고, t 발음이 l 발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hearted가 아니라 hearted로 발음되었어요. 그런데 broken hearted 보다 heart broken을 더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문 보실게요. I'm heart broken. 난 마음 아파. She looks heart broken after the news. 그 여자는 그 소식 듣고 마음 아파 보여. And when the broken 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living in the world agree 여기서 문장이 엄청 길죠. 그래서 앞에는 문장부터 word까지가 주어고요. agree가 동사로 쓰인 건데요. 여기서 agree는 마음이 일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There will be a sal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세일이 있을 거야. There will be traffic during rush hour. Rush hour는 출퇴근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꽤 있을 거야 라는 뜻이죠.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But though there may be parted. But though there may be parted. But though there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ere is still a chance. There is still a chance. Still.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이고요. 어떤 기회가 있는지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어떤 기회가 있는지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There is still a chanc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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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 Bye.